4번 문항 보죠. 이거는 뭐 클래식한 문항이긴 한데 B를 왼쪽으로 F를 밀었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정지해 있더라 이거야. 왜 전체가 정지해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A, B는 뭐 한 덩어리로 묶을까요? A, B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A와 B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얘를 F만큼 이쪽으로 밀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붙잡아주는 녀석이 C죠. C가 얘네들을 왼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겁니다. 얼마? F. 이거는 이제 C가 개. A하고 B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개를 붙잡아주는 정체는 뭐냐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반작용으로 C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찰이죠. 완전히 미끄러웠으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걔가 C를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따라와 하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찰일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C는 안 움직였느냐? 주인공은 수평면이죠. 수평면이 C를 또 붙잡아준 거예요. 같겠죠 이게 당연히 F. 수평면이 C를. 물론 수평면이 C에게 작용하는 힘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떠받쳐주는 수직항력도 있을 텐데 문항을 읽어보면 당연히 뭐 정지니까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일 겁니다. 그건 쉽죠. 니은번이 문제였을 텐데 이것도 쉽잖아. A가 B를 B가 A를 작용반작용. ㄱ, ㄷ에서 틀린 악세는 없을 것이고 니은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수평면이 C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근데 수평방향이라고 했잖아. 수직항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 얘가 얘를 떠받치는 힘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 못 가게 붙잡아준 힘이 얼마냐? F죠. 그렇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쉬운 풀이는 뭐냐면 더 쉬운 풀이는 A, B, C가 같이 정지해 있으니까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디테일하게 볼 거 없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놔도 되죠. 내가 B를 F로 밀었을 때 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움직이지 않았느냐? 수평면이 C를 붙잡아서 그런 거죠. 수평면이 C를 F만큼 붙잡아서 그런 거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오른쪽으로 F 밀었더니 수평면이 F 붙잡아서 전체 덩어리가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또 힘이 형성이 됐는지도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쉽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소재가 마찰이기 때문에 마찰을 우리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생소했을 수 있는 거죠. 소재 자체가 평형 상황 자체가 그간에 많이 다뤄지지 않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힘을 통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항 자체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렸던 실점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이건 아예 대놓고 한 점을 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좀 너무 변별 포인트가 치졸하다. 이렇게까지 학생들 뒤통수를 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변별을 하려고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충실했다면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실험을 할 때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자기장에 한 번도 넣었다 뺀 적이 없는 그런 자성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조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기장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다시 가져온 녀석들인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자기화되지 않은 녀석인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기시감이라고 하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니까 자꾸 이제 예전에 봤던 형식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푼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감은 유지를 하되 문항 하나하나는 또 리셋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지. 내가 예전에 풀었던 기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실수들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건 실험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를 놨을 때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피를 놨을 때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 그걸 바꿔도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 어떻게 놔도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건 피가 반자성인 거예요.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쵸? 근데 이게 얘가 문제인데 얘는 청력을 받았는데 청력을 받다가 어? 인력도 받네? 이게 뭐지? 강자성이, 반자성이었던 게 강자성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뭔가 의문을 가졌을 수 있는데 이 문제 어디를 봐도 PQR이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였으면 반자성이 아닌 어쨌든 PQR은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반자성이 하나 걸러줬으면 얘는 반자성은 아닐 거 아니야. 아닐 거니까 만일에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놨으면 인력만 작용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청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이미 R이 어디 들어갔다 나온 거야. 자기장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이미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어떤 극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극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강자성 같은 경우는 청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냥 이상하게만 보는 거지. 얘는 반자성이 확실한데 얘도 반자성인 건가? 그때 또 인력이니까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풀었던 문제 형식에 젖어 있는 거죠.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실험하는 문제들이 좀 꽤 있잖아. 리셋 시켜놓고 실험하는 게 꽤 있잖아.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남아서 뭔가 실수를 유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에요. 문제 자체는 쉬운데. 이게 이제 상자성이니까 얘는 뭐 자기장 들이대면 극과 관계없이 인력만 작용하겠죠. 그렇게 판단했으면 되는 틀릴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 약간 좀 아쉬운 문항입니다. 사실 4번도 그렇고 11번도 그렇고 좀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올 문항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항 경험을 좀 쌓아가면서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맞으면서 크는 거죠. 그죠?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틀렸을 때 나는 왜 틀렸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뭐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후 작업이 따라줘야겠습니다만 성장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뭐 P는 유지할 수 없죠. 반자성이니까. ㄱ은 틀렸고 ㄱ은 오른쪽이죠. 맞고요. ㄴ은. R은 반자성이 아니라 강자성이에요. 청력, 인력 다 작용할 수 있는 건 자기화된 상태에서 어떤 극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얘는 유지를 하니까 반드시 뭐 코일 주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갔을 때 꼭 인력만 작용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청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가 될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이번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좀 자양분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런 게 좀 더 많은 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3번 3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